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플라이 코리아 발표대회를 통해 여러분과 인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2022년 아름다운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학생활 중 가장 중시하는 행복 찾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학생활은 때때로 힘듭니다. 학업, 경제적 걱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 건강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압박감 등이 겹치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행복을 찾아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수한 학업 성적, 원만한 대인관계, 적당히 꾸미는 외모와 내면을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저는 진정한 나를 찾고 그런 나를 인정하며 여러 도전을 통해 성장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법, 나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문을 스스로에게 걸며 저만의 한국 유학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은 저에게 인생의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유학 생활에서 행복을 찾아 그 행복을 통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그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행복을 찾아 더욱 빛나는 유학 생활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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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